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숙이 32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애쓰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장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차손과 루우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루우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누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우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래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며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록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우벤자손은 해스본과 엘르할레와 기리아다임과 너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문하세 아들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벗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낮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모리 바산 미디안을 차례대로 정복하게 하셔서 이제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차지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벤과 갓 자손이 한 가지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두지파가 이제 온 힘을 모아서 가난한 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르벤과 갓 자손이 이 일에 자신들은 빼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이들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40년간 유리 방황하게 만든 그 정탄꾼들의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의지가 꺾이고 사기가 꺾이고 일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르벤과 갓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정과 요청을 했을까요? 1절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르벤 갓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맞은 가축대를 가졌다라. 르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탐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가축대를 먹이고 또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것이 이것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 가축을 어디서 어떻게 키울까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펴볼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를 합력하여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는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큰 위기였지만 그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도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이유가 오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오로지 이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으로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성교지의 소식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다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이웃의 형편 이 일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이것이 내 항상 기도 제목이 되며 그 일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도 오로지 관심은 나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가정, 내 일, 내 감정 이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넘어가면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주의를 하겠노라. 그렇지만 이 문제에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와 상황에 초점 맞추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린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염려와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눈과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올해 갈래교회 재창립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비전 테이프 팀을 만들어서 갈래교회가 지난 10년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모임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단임 목사님이 그런 테이프 팀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갈래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갈래교회 결코 오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토는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돕는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돕고자 하는 쪽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주실만한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래교회 TF팀 팀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며 갈래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워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붙잡아줬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향한 비전뿐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사가 밖을 향해 하나님이 관심 두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과 직장 그리고 허락된 사명들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일에 눈이 열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성교사님 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된 후에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한계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시게 되는 여러분들이셔서 그 사명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르벤과 갓지파를 강하게 생망했을 때 이들에게 이들은 가난 정복 때 다른 지파보다도 앞장서 싸우겠다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윤감하게 가난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7절, 18절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오늘 17절, 18절의 말씀만 보면 르벤과 갓자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이스라엘에 앞서서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열심으로 충성되이 성기겠노라 고백하는 르벤, 갓자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르벤과 갓자손의 행동은 변화하였고 또 그들의 결단은 변화였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강하게 칭망하였고 16절에 그들은 가장 먼저 서서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이 둘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만 생각했노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의 회개와 참여함이 없은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기를 자신들의 가축을 지을 우리를 짓고 또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지은 후에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 요단 동편은 여전히 강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망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해하고 하나님의 폐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것 회개합니다. 주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종합회에 나아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앞서서 전쟁하겠다고 한 1차적인 이유는 모세가 말한 모세의 무서운 책망과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된 동기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그들이 차지하고자 한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축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에 누군가 보면 저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철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일 때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내면의 동기까지도 오직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므로 예수님을 진정 마음의 품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이 받으실만한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만 보면 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기에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를 사랑함 오직 주를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만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직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첫 번째 날 단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 것으로 여기는데 루우벤과 가차순처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을까 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을 만큼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진정 주님 맡겨진 사명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차순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명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삶 나를 향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나의 문제 내 상황 나의 가정 그렇게만 초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 주님의 마음 둔 곳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우벤지파 가치파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 그런 가축들을 먹이고 내 가족들을 섬기는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 또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사명의 숨은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을 만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숨은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두려워서 생책망 받을까 하나님 그런 걱정으로 염려로 주님 맡겨진 사명 살아가는 것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칭찬을 드릴까 인정해 드릴까 하는 그런 삶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역사에 오주옵소서